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만 무려 44억 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당일 최대 5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증된 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작성한 겁니다. 경찰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1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과 SNS 광고 등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무려 44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 7명은 제주도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준다며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후 허위 임대인 모집이 쉽지 않자 A씨는 초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차명부동산 14채를 구입해 전세대출에 활용했는데 대출금은 허위 임대인이 15%, 나머지는 A씨와 허위 임차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만 확인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화상으로 임대인한테 전화상으로만 확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달라고 대출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는데 이는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